계속 가보도록 하죠 저기서 라이트볼을 쫓고요 조달을 해와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쟤네들 보고 공격할 줄 알았는데 공격 안할 줄 알았네 글로우 마시롱 이거 땡때면 뭐 나오나 어 레드 별갔네 어어 야 이거 두개 밖에 없어? 안되는데 어어? 여기 웜이 없어서 정말 좋아 지금 웜이 없어서 좋긴 한데 저 빛나는 그 저거 똥글뱅이 저 라이트볼도 없네 라이트볼도 없네 라이트볼도 없네 라이트볼도 빨리 찾아야되는데 라이트볼도 없네 라이트볼도 빨리 찾아야되는데 라이트볼도 하나씩 중간에 하나씩있네 아 여여여여 찾았다 웜이 없어서 너무 좋아 웜이 없어서 날아갈것같애 웜이 없어서 일단 이쪽부터 오 저기 라이트볼 굉장히 많은데? 오 3개짜리다 라이트볼이 좀 있어야지 좀 안정감이 생기죠 빛이 없으면 그 탐색을 못하는데 그 지긋지긋한 그게 없어 지금 안 나와 다행히 정말 다행히 안 나와요 그게 일단 입구가 어디갔지? 입구 아우씨 위쪽으로 많이 왔네 설마 입구가 구석탱이 있는거면은 정말 짜증나는데 야 여기 너무 완전 천국인데? 아 이런 데가 있었단 말이야? 동굴 내가 처음 간다 거기가 완전 개떡같은 동굴 아니야? 여기 그 빛나는 벌레가 없어가지고 너무 좋은데? 야 탐색하기 너무 너무나 좋아요 아 여기 겨울 되면 여기와서 살아야겠다 이 적도 별로 없고 나무 쓸 일도 없겠죠 야 겨울 되면 이거 사면 되겠네 먹을 것만 좀 갖고와가지고 라이트 볼 따면서 하긴 근데 그러진 못하죠 왜냐면 정신력 때문에 정신력 계속 떨어지는데 전투가 없으니까 정신력이 늦게 늦게 떨어지는거야 지금 느릿느릿하게 전투..이 뭐 누가 쫓아와놔도 막 정신력이 그냥 미친 듯이 떨어지는데 야 동굴이 정말 안락하다 동굴이 이래야지 이게..이거 근데 뭐지 이거? 왠지 치면 안될것같애 왠지 치면 뭔가 튀어나올것같애 가만히 있는 애는 놔두는게 상책이에요 어? 저거 뭐있네? 아 이거 쟤는 저렇게 참 많잖아 아 저 집인가? 근데 집을 바로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저거 그 전 동굴에도 하나 있었는데 그 몇 개 있었는데 저기 무슨 돌벌레 그 호체라고 하던데 근데 내가 돌벌레 그 호추는 투고야? 투고? 한번 잡아볼까? 우리 한번 한판 떠볼까?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야 이거 피하기가 피하기가 개떡같네 아이고 아이고 피하기가 개떡같애 아이고 이거 뭐 피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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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방 맞으면 들어가네 어허 이거 뭐야? 슬라임 슬럿? 슬라임 어 또 났어 또 났어 또 났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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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아필 아필 오케 아필 아필 슬라임 어디갔으 어필 어디갔으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할 líne 오오!! 있어!!! 너 덤벼!!!! 어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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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많지는 않네 얘가 많아지기 전에 많아지기 전에 죽여 미리 근데 얘가 뭐 패턴을 다 깨고 있으니까 에너지 먹어야 가 가고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Esto 있을때 하나씩 다 죽여 몰리기 전에 아이고 꾸안님 조금 아이고 꾸안님 조금 꾸안님 수고하세요 좋아요 조금만 버려 저거 만날 때마다 다 죽여 그냥 씨앗을 말려버려 이 자식들 짜증나는 우리 니니 이 나식들 쎄 음... 이 빛나는 볼 있는 데에 저녁들도 있나 보네 여긴 그래도 몰려있지 않아서 몰려있지 않아서 다행히 무기를 두개밖에 안가꼬긴 했는데 살짝 불안하긴 한데 무기가 두개밖에 안되서 무기를 이렇게 죽여놔도 무한디자이니까 또 나타나겠지 어? 그린데? 처음부터 전신력은 채웠을 때 만땅으로 항상 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컸네 어우 여기도 왠지 벌레도 있을 것 같은데 땅굴벌레 있어요나? 되게 작네 없겠네 야 이 위쪽이 되게 크네 야 이 층으로 가는 길은 도대체 어디야 이거 마지막에 찾는거 아니야 또? 겁나게 돌아다니다가 벌써 이틀이 지났어 벌써 이틀이 지나고 있어 별갖네 박쥐들이 있을 만한 곳인데 이 똥있는거 보면 똥이 박쥐떡 박쥐똥 나왔따 오지마 어 어 이쪽 이쪽으로 가보자 어 여기서 악령이 있네 저 빛나는 데서 악령이 나오거든요 악령이 따라온다 악령이 따라온다 악령이 따라온다 악령이 여기 또 있어요 행복하지만은구만 행복한 동굴은 아니구만 행복하지만은 않은 동굴이야 그래도 웜 오오오 웜이 없다는게 어디야 아 이제 정신대가 떨어지는거 보게 야 이거 또 왜이렇게 넓어 그리고 어 알고보니 저 밑에는 공간이 별로 없었다든가 넓은 공간으로만 그리고 별로 없었던 공간에 2층으로 가는게 있다든가 나는 항상 길을 찾으면 길 옆으로 막 가거든 내가 찾는 길에 내가 가고싶은곳에 반대로 가야지 꼭 만능인지 나오는 길에 먹피에 먹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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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아 막다른 길이잖아? 야...호이... 자 쿠키 다섯개 이것도 썩어 하려고 하네 왜 썩으면 안되는데? 아 썩으면 절대 안되는데? 음... 이쪽으로도 가봐야되네 이쪽에는 2층으로 가는 길이 있기를 네... 항상 막다른 길이지 아 근데 여기 웜이 별로 없다는게 정말 좋다 너무 좋다 빌어보는 룸에 몸들이 별로 없다는게 빌어보는 룸에 몸들이 별로 없다는게 광석도 근처에 많구요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광석 다있고 적들이 많은것도 아니고 여기 여기서 오른쪽으로 여기도 어색 여기도 그렇게 클것 같지 않은데? 박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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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박쥐와 같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못하겠다 박쥐오나? 박쥐 따라오나? 아 이거 야! 이리와 덤벼쓰면 끝까지 덤벼야지 아 저 쿠키 상했어 아 입구만이라도 좀 찾고 나가고 싶었는데 야 어디가 보인데로 조직 다 죽여나기나 몰리기 전에 아 쿠키 어떡하냐 이제 정신력 회복할 수 있는게 없거든요 아 이거 뭐야 아이고 이거 사자총무님 어서오세요 박쥐였네 보지만요 뭐야 한방에 죽잖아 예 이 노란색으로만 돼도 정신력 회복되는게 버프가 없어져요 모든 음식이 정신력 버프 정신력 올릴 수 있는 모든 음식이 이렇게만 되면 없어져 배만 채울 수 있어요 배만 여기서 빨간색까지 되면 정신력이 떨어지죠 오히려 일단 이 근처 조금만 돌자 일단 이 근처 조금만 돌자 안녕하세요 자 여기 왠지 웜이 많을 것 같은 장소인데 웜 없나? 웜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뭐 이래 여기 되게 나, 되게 이렇게 조그맣게 난, 나뉘어졌네 거미들이고 여기 거미들만 겁나게 많고 거미들만가 안 밟아야되는데 거미지 안 밟아야되도록 줄어든가 거미지 안 밟아야되는데 subscri지 마 ечиж 어어 오오오오오오ON 이거 완전 거미수호 인데 어 오지마오지마 아 정신력 171화 쟤네들은 그래도 그 폴짝 뛰는 애들이 아니라서 아 여기 뭐 이래 생긴게 개 덮었잖아 이거 들어가임만 집에 완전 거미집인데 아 여기 이런데 2층으로 내려가는 데 있으면 정말 낭만하네 그러진 않겠지 여기는 거미집이 거미집만 있을 뿐이야 거미집만 거미집만 있을거야 너 분이 먼저 오세요 거미집만 있겠지 그럴거야 내 기대를 여기를 저거리지 말라고 여기 만약 2층으로 가는 데 있으면 올 때마다 여기를 지나가야 되잖아 우리 그런 고생을 시키지 말자 우리 주인공 안그래도 불쌍해 죽겠는데 이거 2층 동굴 이거 2층 동굴 이거 한 번 한 두 번 오고 말 것도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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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ics 다행히 그래도 2층보다는 1층은 악령의 숫자가 별로 없어서 아 여기 다행히 예 여기에서 2층으로 가는 데는 없네 어 2층으로 가는 데 없죠 어 다행이야 음 나가자 어어어 어어 어 길을 잘못뜰었어 어 어? 여긴 다시 안온다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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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간이 지나서 호옹님 어서오세요 근데 다행히.. 다행히 여기는 없어요 지금 2층 있고 다행히 만약에 저기 2층 있고 있었으면 갈.. 2층 갈 때마다 저기를 뚫어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2층 뭐 한번 한번에 이거 뭐야 그.. 정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다행이지 데드가서 다행인거는 벌레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다행히 벌레들이 별로 없어요 벌레들이 있는 쪽쪽 지금 한 여섯마리인가 잡았는데 다섯마리인가 여섯마리인가 잡았는데 토끼집이요 토끼집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냥 혼자 싸워가지고 토끼들이 당근주면 잘 따라와가지고 걔네들 같이 싸워준다고 하는데 그냥 나와 혼자 싸우니까 뭐 특히나 내가 이 여기 전에 갔던 동굴은 토끼들이 많다고 해서 웜을 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웜이 몰려했을 때는 한 3.. 그 한 열몇마리가 몰려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여긴 뭐 이것도있냐 아이고아이고 이런 쟤네들 줄래 지상에서 보던 그 그 벌레들이 있는데 벌레들 야 여기 이거 되게 많다 촉수도 많고 거미도 많고 거미가 다 3단계야 여긴 애들 거미가 다 3단계야 3단계 여기 어어 ask 어 여기 있어요 차례만 어디 얼마나 넘어 오냐 extraterrestre 에헤 우와으 너 주전 좀 보자 박찌들 많고 박찌를 미지 진드지많고 얘들 뭐야 저거 왜이렇게 많아 토끼집이 있네 아유아유 됐나 간다 일단 이 금차는 다 돌아봐야죠 아유아유 아유아유 정신력이 간당간당하다 지금 좀 돌아가야겠다 집에 아유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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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함께 가지요 어 아 좀 더 지금 돌아보고 싶은데 지금 정신력이 너무 간당간당한데 어 여기만 돌아볼까 토끼집이 있는 곳을 발견하긴 했는데 여긴 그나마 어 당근이 자라서 토끼들이 있나봐 여긴 당근이 있네 흠 흠 흠 흠 버파라 흠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피해라구 피하라구 피해라구 피하라구 하나도 피하라구 둘 둘 피해라구 자 거미한테 안들키는 방법 구석탱이란을 이용해서 구석탱이도 이용하면 아니죠? 쟤네들은 텐타클하고 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거미집이 다 늪지대라 텐타클하고 맨날 싸우겠네 저기 나중에 가보면 무기 많이 떨어져 있겠는데 일단 위층에 입구를 어딘지 알았고 어 아 정신력이 너무 부족한데 걱정되는데 아 여기 농장 있으나? 뭐야 여기 이 거 바로 가까운 데 있네? 헐 헐 헐 헐 뭐 먹을 거 당연히 없겠죠? 음 이거 다 가지고 와야겠다 자 가지고 가죠 어떻게 가지고 하냐 어 텐트도 있네 엉 어 어 어 아 어설히 어 애네들이 성공이 아니라 다행이야 아 아 으 으 액 가방을 가지고 저기 있는 걸 가지고 가자 필요없는 것이든 버려버리고 일단 썬거 다 가져가구요 어 밀짚모자도 있네 어 이거 야 이런데가 있었더니 얘는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었다냐 텐트까지 지어놓고 일단 지상에 올라가죠 어 2층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지만 여긴데 완전 거미들 거미들 천국인데 음 얘네 들어온다 아이치 하필 하필 이때와 하운드다 정신력 겁나게 떨어지고 있어 오 덤벼불테면 덤벼바라 어 어 볼려면 어딘가 아 불yz단가 어 야 늑대 늑대 늑돌이 야 날.. 날 궁금하지 말고 야 쟤네도 날이 났네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나한테 안온다 좋아좋아 아 다 죽었어 애들 다 죽은거같아 돼지왕은 공격을 안하나봐요 뭐지 야 일로와봐 다와 어우어어엉 빨리 와라 얼른 지치만 말고 아 이게 불붙는 애가 3명이나 있네 큰일났네 여기서 만약에 뭐 잘못해가지고 불 살짝만 붙어도 끝나는거야 게임 아웃이야 아따 아 아 야 큰일났네 저거 아 이거 근데 다 상했네 아 이거 정신력이 너무 잘한데 와 큰일났따 큰일났따 야 네네들 한번 다 만들어보자 따라와봐 아따 잘 죽는다 야 야 그거 먹지마 어어 어어 아 아 저거 큰고기 다 먹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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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이 없다 야 할 말이 없다 어 일단 회복해야겠죠 이거는 태우구요 흠 흠 흠 흠 죽겠다 죽겠다 어이구 아 이거다 어떡하지 흠 놔둬봐 자 작업을 위해서 다 썩었겠지 아직 안 썩었네 이거나 좀 다시 릴새 시켜놓고 아 저 돼지들 저 다 때려 부신 다음에 옆에다 지을까 좀 밑에다가 지을까 진짜 좀 떨어져서 아 아 근데 그 위치가 아 저것 때문에 지금 이런적은 또 처음이네 저 돌로 항상 막아놔야겠구만 좀 귀찮더라도 어 모자 다 썼다 하운드 이빨은 그래서 좀 뭐 뭐야 저거 아 나이티 빌어먹을 놈의 토끼 아 더시나 좀 아 그럼 참 더 만들려면 남아야되는데 근데 지금 돼지들 다 죽여가지고 쟤네들 다시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텐데 이래저래 돼지들 이래저래 돼지들 아주 그냥 사람 환장하시고 안 되는 어 이건 이건 어떻게 쓰는 거야 모르 모르겠으면 일단 넌 어 여기 하나 더 있네 여기 하운드가 왔었나 설마 어 괜찮지 괜찮지 어 괜찮지 어 깜짝깜짝 몰래 어 아 울 야 이거 쓰구요 정신냅을 올리기위해서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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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앗 아 아 그냥 하운드 수련할때 텔레포트를 써버릴꺼야 잘못했어 잘못했어 텔레포트를 그냥 확 써버려버릴꺼야 야 니네들이 왜 가장 못 잡아냐 똥 가지고 비례를 잡은가 아 얘네들 똥으로 줬나? 아닌거같은데 신고한 얘네들이 훨씬 더 빨리 신고했는데 자 일단 대략 자 썩어하고있죠 잘 썩고있다 거미줄 거미줄 이게 몇개 필요없더라 버글버글 엄브렐라 또 하나 만들까 이거 또 하나 만들어 볼까 이거 또 하나 만들어 볼까 뭐야 이거 왜 안만들어져 어 우산이다 아우 이게 우산이야 어 비를 잘 막아 잘 세게 만들어주죠 일단 일단 넣어놓고 이거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봤고 밧줄을 만들어야되나요 3개정도 만들고 3개정도 만들고 정신력 한 번 더 자고려나 그리고 이거 하나 놓고 이거 쓰고 이거 여기있고 자 아잘잘잘 따라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오 야야야야 아 야 꽃 오 빨간색이다 빨간색이다 빨간색은 안돼 뭐야 어 너무 까칠해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파랑나비 이리 날아오너라 꽃을 쏘기 꽃을 쏘기위해서 오오 아아 이거 잘못했어 잘못했어 이렇게하면 안되는거 저걸 꽃을 따고서 해야되는데 어디까지 잡을거야 집에 들어갈거야 집에 들어갈거야 몇마리 열 열여섯마리 잡아야되지 이리와 너 너 나와 오케이 이차 넓다섯마리 16마리 16마리 4 4 4 46 나무떼기 4 그리고 나무떼기 아 나무떼기 나무떼기 삽있나? 삽도 만들어야되네 ynen 강림드만 잠깐만 나무에 빨리 4개 만드니까 총 8개가 필요하니까 총 8개 만드니까 총 8개 만드니까 총 8개 만드는 중 총 8개 만드는 중 오어 뭐야 뭐야 야 벌써 나오고 그냥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역시 심수라 아 음 음 음 음 이야 역시 음 음 음 으 . . 일단 두개 넣어놓고 으흠 서른 서른두개를 지금 나무가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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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야 나무가 많긴 하다 많이 씹었구나 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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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돼지들이 빨리 리젠이 돼야지 나무로 할텐데 어이없게 돼지들이 어이없게 돼지 아이없게 돼지 아이없게 돼지 아이없게 돼지 그러면 알 Republican 아엠 아 이거 너무 뭐인데 대체? 꽃 터지마 꽃 터지마 어? 고양이네? 그렇구나 뭐야 이거 어? 어? 갑자기 느려졌는데? 잠깐만요 일단 최대춤만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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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